지난 2022년 181이 넘는 제한급수가 이어졌던 완도군 넙도에 177년 만에 상수도가 공급됐습니다. 완도군은 고급면 넙도에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고급면 가교류에서 넙도까지 2.9 킬로미터의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고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847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던 넙도는 기존 해수, 담수화 시설을 운영해 수돗물을 사용해 왔지만 시설물 노후로 인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